다이meter 이기 수면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오늘 컨디션 관리를 잘못할 수 있는 Qui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다음 2018년에 조금만 더 잘 먹겠습니다 인터뷰 하던 인터뷰 전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해 끝까지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손으로 와요 안그러나 아.. 오늘가 뭐지? 태년짜리 안 나는데? 태년짜리 안 나는데? 태년짜리 안 나고 싶어요 아.. 아.. 네 다음 중 컴백을 앞두고 있는 라토스입니다 그러면.. 오 좋아 어! 그럼 오늘 무대에 대한 네 안녕하세요 CX의 승훈입니다 지금 조명 아주 좋고 지금 분위기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 어디에 와있냐? 저희가 V-Heartbeat 투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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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상식에 와있습니다 박수 음.. 아 네 저희가 첫 시상식인 만큼 너무 떨리네요 지금도 시상식이라고 말하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좀 이따 상 받거나 무대하면서 얼마나 떨릴지 와.. 반음이 안 갈 정도로 심장이 두큰두툰한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바로 Heartbeat! 약간 하이테이션이라 신났어요 머리도 잘 됐고 의상도 너무 이쁘고 메이크업도 너무 이쁘고 우리 백스 여러분들도 음.. 진짜 이쁘고 이따 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시상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로운 CIX의 무비스타 무비스타의 리믹스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날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되게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저희 다섯 명의 첫 시상식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고 지금 설레요 네 이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댄스 브레이크를 준비했거든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무대를 보고 제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다 이제 저희 치인들도 있어서 다 같이 저희 무대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안 하고 즐겁게 이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또 하는 무대를 꼭 꾸미고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 해볼게요 파이팅 하죠 웨이턴이 거울 없어요? 뭐 잘 해봤는데? 잘 해볼게요 블러블리 룩킹한 바이브에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여권스러운 상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네이버 브이라이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픽스 여러분들 네 정말 항상 옆에서 부모님을 많이 해주시고 큰 힘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저희와 같이 많은 추억 쌓아주겠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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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CX가 드디어 V-ART-BIT 드디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됐는데요 아 심장이 아주 두큰두큰하네요 혹시 혹시 오 깜짝아 혹시나 연습했던게 틀릴까 봐 앞쪽이 되는데 저희 처음으로 마쳐보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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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ﷻ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청쌍시에서 노래해드렸습니다. 이제 저번 1위에 픽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 살려주려고 이렇게 좋은 상을 너무 감사해요. 글로벌 루키 TOP5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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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저희가 TOP5 많이 들거든요. 모든 픽스분들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끼리 더 픽스분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습을 해서 엄청난 무대를 하는 아티스트가 그래서 픽셀러분들한테도 픽셀러분들께서 내게 자우신 느낌으로 그 다음은 저희가 열심히 사랑스럽도록 해서 그리고 무대에서 모습을 다해서 감사하고 사랑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픽스! 러즈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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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마디오들 네 감사합니다